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글로벌 시대에서 특히 1등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시대에서는 세계 1등과의 만남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1등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흐름이 어떻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경쟁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권에서 나름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과의 만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최고 경쟁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위나셀 비싼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뭐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또 재미있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총수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데 살면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행동에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나름 뭐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좀 외국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름의 어떤 일면에 어떤 타당성 일리는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실은 근데 그런 데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생명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여건이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은 결국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독서인 거죠. 그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든지 서크학이 쓴 책을 보므로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를 깨우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그 무크라고 해서 공개 최고의 대학에서 하는 그런 무료 공개 강좌가 있죠. 다 무료는 아니고 서티프게트를 받기 위해서는 한 150불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니까 서티프게트를 받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료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핫하고 굉장히 뭐랄까 자기들 생각에 중요한 프로그램을 생각해서는 무료 강좌를 아예 개설하지 않고 전적으로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가장 또 그 중에서 제일 세 개가 세 개로는 정도 나누죠. 유다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코세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엑스 뭐 그러니까 에드엑스 일반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강좌를 우리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그런 K 무크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사이버대학도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무크가 필요가 된 건 예를 들어서 블란서라든지 에스파니아어를 배울 때 그 무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영어로 하면서 블란서를 배우니까 영어도 영어도 익히게 어떤 활용을 하게 되고 블란서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이점을 동시에 그간에 그 어떤 뭐랄까 시너지 효과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MIT 같은 세계적인 옥스포드라든지 케임브레이처라든지 세계적인 대학에서 사실 거기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좀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서 강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최고의 석학인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를 인터넷 온라인으로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또 이래서 뭐 하다보면 엄청난 깨우침을 가지게 되면 그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 어떤 자기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더 좋고 그걸 또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또 경쟁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굉장히 이점이 있는 거고 또 혹행여 자기 전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상당히 수준이 되어서 뭐 강좌를 들어봤을 때 사실은 특별한 게 없었다. 뭐 그렇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세계의 최고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별 게 아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자신감 더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더 자신감에게 추진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든지 책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앞으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팔로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에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전세계적으로 최고인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외국어의 공부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문화적인 충격도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전세계를 돌아다닐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차는 예를 들어서 우측 통행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지만 어떤 나라에서 왼쪽 좌측 통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우측 통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 경기적인 사고에서 좀 유연성이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행은 또 사실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행을 통해서 경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최고의 석학이라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다름대로 그러면서도 어떤 문화적인 충격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데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 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전문가를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묵호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접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만나는 걸 한번 지도를 해본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불안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안되면 백번 천번 만 번 정도 한다고 그러면 뭐 그에 대해서 그 정세의 감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한번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그 만나게 된 과정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 기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또 자신감 있게 추진하다 보면 세상이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도 뭐 결국은 자연스러운 만남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란 말로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글로벌 경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외국어도 좀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책을 본데 책도 뭐 이왕이면 언서를 보는 게 좋겠지만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뭐 한글로 잘 번역된 걸 본다는 것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OOC는 원어로 아무래도 영어로 주로 되어 있고 자막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적도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또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자기가 계획을 나름대로 전세계로 돌 때 이렇게 미리 어레인지를 해서 언제쯤 한번 볼 수 있느냐 해서 한번 그동안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졌다면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가 진실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를 어떤 잘 설치를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한번 만나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정성이 따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전력을 다 할 필요 있고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